요 놈, 요 놈 좋다. 아 저 얼굴 펑! 어 이거 형인데요? 안경 씌워봐 그러면. 안경 있잖아 밑에. 어 이거 윤태훈인데요? 잘생겨지는데 머리가? 남자는 머리빨인가? 아 존나 웨인 루니가 생겼다. 진짜 별로다. 다른 거 해드릴게요. 아니 나처럼 생긴 걸로 해 그러면. 비왕이면. 첫 프리셋을 잘 잡아야 돼. 얼굴을 돌려야지. 안 나오잖아. 여잔데요? 아 여자네. 눈 큰 사람 찾고 있어요. 약간 황재성 얼굴? 눈이 커야지. 진짜 형 같네. 이 얼굴이 형 같네. 약간. 안경을 씌워 그러면.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건 홀란드 상이고요. 아이씨. 뭔 소리야. 아니 이건 아니에요. 보니깐 얼굴이 다 거기서 똑같네. 이건데요? 이게 뭐 나야. 나 눈썹 이렇게 안생겼는데. 눈썹 바꾸면 되죠. 입술도 나 아닌데? 입술 얘 걔 두껍잖아. 안 비슷해 랄표. 아까 그것도 비슷해. 아 입술이 너무 적어. 너무 크다. 그래 라미말릭 닮았어. 네. 근데 여기서 생긴 얼굴은 다 똑같나봐요. 그래 내 얼굴은 입술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입술 없어. 어 바뀐다. 프리셋에 따라 바뀌네 확실히. 다 물러가야겠다 모든게.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형을 찾을 때까지요. 아아. 제일 중요한거에요 이게. 여긴 위즐링 한가보네. 아까 맨 처음에 그게 나 닮은 것 같더만. 턱이 너무 깎았다. 그래 얘가 나랑 좀 그나마. 여기 나 있어. 아니 아까 아까 아까.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오케이 다 해보고. 이걸로 가야겠네. 어 이걸로 가야겠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 아니라.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나라니까. 이게요? 이게 나지. 이게 나야. 본인은 본인이 잘 알아요. 어. 이게 나잖아. 이거 막 제일 처음에 한 것 같네. 어 나야 이게. 이게 나야. 이게 은태훈이야. 이거야. 이거야. 머리는. 오. 오. 와. 존나 보기 싫다. 와. 여자 머리인데. 게임 접을 듯. 오늘 봐줄만 해요. 캐릭터. 응. 잘생겼다. 예전의 내 하던 머리 그거잖아. 이걸로 가자. 응. 어. 어 나는 잘 incidence望이 좀 잘생겨진다. 인도윤태윤인데. 눈썹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눈썹 살짝 옹졸하게 가는데. 너 눈썹이랑 눈 API 같아 생겼지. 내 눈썹 짧아. 이거. 이거야. 눈 색깔은 갈색으로 가시고. 네. 너무 잘생겨졌다. 넘어가자 그냥. 닮았으면 됐어요. 닮았으면 된거에요. 윤태훈 어? 잠깐만 E 눌러봐야 돼. 뒤에 더 있나요 혹시? 아니죠. QE에 QE 없어. 없대니까. 이게 전부라고. 내가 미리 찾아봤어. 그만해. 윤희우대. 성 성. 영어로 가야지. 아니 한글로 해야죠. 어차피 다 자막 한글 있네.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한글로 상관없겠지? 윤태훈으로 가자. 이 새끼. 배 나오기에는 설정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 뭐. 아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주문시전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못한게 정말 아쉬워. 함께 공부했던 주문은 열심히 연습했니? 그럼요 교수님. 중고지팡이에 이렇게 빨리 적은 사람 처음이라 정말 놀라운걸. 맞는 지팡이를 찾으면 꽤나 장성하겠어. 고맙습니다. 피고교수님. 학기 시작하기도 전에 저와 함께 가셨어요. 누구시죠 저분은? 엘리사. 조지. 우리 위치를 수수께끼처럼 알려줬데도 무사히 잘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난 여기보다 더 애매한 위치로도 순간이동을 했었거든. 사실 처실도 때는 계산착오가 좀 있었지만. 음. 그땐 극장에 떨어지지 뭐야.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굉장히 오랜만이곤 그래. 자네 부엉이...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엘리사? 그렇지 호그와트 가는 지름길을 택하는 게 낫겠어 개학 연애랑 기숙사 배정실에 참여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동행하는 걸 자네 어린 학생이 반대하셨는단 말이지 그럴리가요 먼저 타! 아 호그와트 가본 지 정말 오래됐구만 예전에 그 바위더미도 그대로인지 궁금하구만 뭐야 흑막이 흑막이다 흑막이다 이제 이 떡밥을 던져놓고 풀어나가는 거죠 워너브라우스 게임즈 이거 되고 나서 게임 소리 조금만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아발란체 스튜디오 우리 같이 소리 들으면서 집중해서 같이 게임 해보자 거기 또 있잖아 웃겼어 거기는 안 될 것 음 음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란록과 고블린 반란에 대한 신문기사 이거 말고 란록이 얼마나 큰 위협의 애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구만 마법부의 동료들은 아직 설득하지 못했지만 녀석은 큰 위협이 분명해 그리고 내게 몇 달 전 녀석의 행동을 경고해줬던 건 내 아내였어 엘리샤 미리암이? 어떻게? 그녀가 죽기 전에 란록에 관한 편지를 내게 보냈었어 마법부가 아직도 모르는게 이상하다면서 말이야 고블린들이 왜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 아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준 거야 엘리샤 부엉이를 통해 보냈어 하지만 편지는 없는 걸 보니 내 짐작엔 아마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급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내 힘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아 정체는 모르지만 아주 강력한 마법이 보호하고 있어 이거 고블린 검속 같은데 이 불빛은 뭐죠? 무슨 빛이 난다는 거야? 나도 안 보이는데? 자 아니요 저한테는 보여요 어떻게 열었니? 잠깐! 이게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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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 잡아야 돼! 와 아시오가 이제 물건을 염력으로 딱 가져오는 스킬이거든요 아시오 오케이 아이씨 booty 뭐요 아이씨 아이씨 그분이 말하는уг crowd 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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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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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는? 그는? 저게는? 선생님? 어디서? 왜 이렇게? 나 약간 걱정돼. 그 담아 그 문제들이 분명히 그 문제를 보여주신게. 문제나? 문제나? 그 문제나? 그 문제를 해 주자. 이 문제나? 그 문제나? 내가 더 잘 기억나? 당신은 나의 문제나? 하지만 계속近은 눈제나? 우리는 이 문제나? 문제나? 왜? 그래픽이 나쁘지 않네? 근데 옵션이 이 그래픽카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을 거에요. 여기서 튜토리얼을 하는구만. 여기서 튜토리얼 하는거야. 공격되나요? 아직은 여러분 잠시만 됐어 포트키가 그 고정텔포 같은 물건 같은 거라고. 열쇠를 만지자마자 지금 빨려들어왔잖아. 우와 이거 열어주세요 할배 너무 빨리 가버렸어 모시고 와야지. 따라가세요. 할배우 그만 얘기하고 빨리 열어주이소. 할배우 그만 얘기하고 빨리 열어주이소. 할배우 그만 얘기하고 빨리 열어주이소. 이 일종의 맥없것구나. 아 아 튜토리얼이네. 기본 주문 평타 평타 아 저렇게 이제 로그온을 할 수가 있네요. 대상을 지금 항아리 깰 수 있게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형이 중한거는 이렇게 외곽선으로 강조가 되네요. 응. 공격 대상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오호 재밌다 이거. 나무젓가락 들고 아주 야무지게 마법을 쓰네. 아 바람 미지게 부네. 레파어로 저것이 무슨 마법이잖아. 우와아 예쁘다 이 할아버지 야무지네. 아 레파로는 이제 수리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레파로 네. 다리를 수리를 해버렸지. 마나가 없으니까 좋다. 아 포트키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할 이유가 있을거야. 주변에 뭐가 없는지 살펴보자. 여기 있으면 안되는게 여기 있나봐요. 주변에는 어울리지 않는걸 찾으라고 합니다. 네네들 하자는 다행이댄 아 마공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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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하자 하자 뭔가요? 어? 생긴게 약간 덤블도어 아닌가요? 덤블도어다 덤블도어야 이거 빨리 어서 할배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 얘한테만 보이는게 있나보다 역시 주인공가 보여 고드릭의 심장 어? 뭔소리야? 와 사운드 지른다 코코넛 소리면서 음 음 음 음 남ział month 흠 으으으흠 으흐흐흐흐 아 ięcy 무심 believed shitty 세상에 아 잠시만 그린고츠는 마법은행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네 12번 금고 찾으러 온 거 맞죠? 그렇고 말고 12번 금고 열쇠가 맞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곁에 꼭 붙어 있거라 와 뛰 따라갈테니 먼저 타시죠 손으로 잃고 싶은게 아니면 열차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저는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당신들은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겠군요 와 이게 전부다 금고라는 거야? 와 재밌겠다 와 고블린 익스프레스 재밌겠다 고블린 익스프레스 오우 오오! 아, 얘들 수리스넹이야? 부착했다.. 영화에 나오냐 이거? 모르겠어요. 나오나 봐요 너 다 안봤어? 해리포터? 저 금고 넘버는 12번 금고야 이미 심장한 날이지 가 더 좋아 교수는 경비가 차고 있던 안장에 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만 볼 수 있는 거냐 아니야 용이 찬 뭐라고 다가왔어 여기 이름이 그린고츠라고 합니다 그린고츠 고츠 고츠입니다 고츠 고츠나 밖중에는 1편과 7편에 나온다고 오 도와줘서 고맙네 잠만할 더빙을 이렇게 아무지게 하는데 아무도 지금 내 더빙을 너무 몰입돼서 그렇구나 아 그랬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뭘까요 나도 잘 몰라 저 12번 금고 관련 지시사항은 열쇠가진 이에게 입장을 허락한 뒤 문을 닫는 것까지야 안녕 뭐야 자 그럼 행운을 빌려 교수님 아이 X 됐네 자 리벨리오 일어나 리벨리오? 레벨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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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확인 마법이지 아 biscuits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맞춤 잘됐다 가르쳐 줄게 자 레벨리오 라는 거야 와 어어어 어? R을 그리면 되네요 R 자 R 저기에요 분명히 저를 안가보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해봐 레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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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문이에요 또 그 심볼이구만 이번에도 뭔가 보니? 어 은은한 불빛 그리고 연기가 보여요 이렇게 불빛이 계속 보이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만 네가 먼저 가 루마스 루마스 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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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 다음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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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와주 더와주 왕으로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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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링 저 앞엔 뭔가 보여요 뭐야 불핏도 나타나는데 이분은 바닥에 있네요 루마스 뭐지 그로우드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괜찮아요 너는 바닥을 변경했을 때 저 조각상은 뭐죠? 저 조각상은 뭐죠? 이 밑에 있잖아요 조각상인데 저희 발밑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제 보이네요 레벨리오 오 루마스 배우자 저 어둠이 따라오기 전에 가야되나? 그런데 루마스 이게 이제 끄트머리로 빛을 밝히는 루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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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끄는거 녹스라는 주문도 따로 있다고 하던데 이거 루마스 있잖아요 어 빅스비한테 루마스라고 외치면 어 손전등 들어와요 아 진짜? 네 루마스 해리포터 밈이네 그죠 어어어 어? 야 큰일났어 이거 어어 브로테고 아씨요 디센터 레벼앤스 디펄소 와 다있네 엑스펄소 얍얍얍얍얍얍 얍얍얍얍 얍얍얍얍얍 얍얍얍얍 얍얍얍얍 저 계속 나오니까 지금 퀘스트가 세 번 방어하는 거잖아요 때리지 말고 맞으세요 가서 그렇죠 네쓰 깨졌쓰 다음은 이제 죽이고 형 바보 개 안하실듯이 어? 할배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좋대는데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게 뭐야 뭐지? 르메스 르벨리오 르벨리오 조각상을 작동시키라는데 좀 더 파밍하고 하죠 방금 상자가 있었던거 더 없어 상자 더 없어 더 없어요 D-2 르메스 어 이거 아 저 위치가 보이네 레벨리오 쓰면 야 이거 도망할꺼야 Q 아 이거 무조건 Q 써야되요 때릴 때릴 Q 그렇죠 다 무집니다 그냥 튕겨내버리네 오케이 아 Q를 길게 눌러가요 카운터리 길게 눌러 길게 눌러 오 스트로페파이 스트로페파이 어어 어어 프로테이고 마컬리나 마컬리나 이게 기절이란 뜻이에요 스트로페파이 스트로테이고 스트로페파이 아니 그만 때리고 이거를 깨야지 넘어간다니까요 계속 살아나요 뗄때까지 알았어 내가 너무 강력한걸 어떻게 해 스트로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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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집니다 이제 죽이세요 가죽이세요 스트로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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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짜증이 야무집니다 아 깨보러스 강력한걸 스트로페파이 약간 일본식으로 해주면 안되요? 발음을 르모스 스트로페파이 X-PATRONUM RAMIGO 바깥도 늘 거잖아요 니크소 홀 반카이 쓴 분석으로 크기였 마크로마르다 거대 아이오 어디서 산 이곳이 무엇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야 위에 이 로켓을 찾았는데요 이건 그냥 대야가 아니라 기억을 들여다보는 펜시브야 한번 보자 저 밑에 약간 다라이같은게 펜시브입니다 아까는 석상사람이죠 저 밑에 있는지 도착할 수 있나요? no, 우리도 꽉 가능성은 그 어떤 대사의 특징을 보면 내 능력이 보다 보니 가진 진화된 기술을 보면 ững모를 볼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강력한 도전과 그쪽으로 solid termia에 대한 능력을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될지 그 사회의 전략을 수술할 수 없는 지적을 믿는가 얘가 덤블더같은 느낌 거의 금끔 힘을 숨겨놓는거네요 우리의 족적을 따라운자 힘을 주겠다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먼치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 힘을 숨겨놨네 그렇죠 역시 태훈용 휘정위반인데요 란녹 내 평판이 자진 모양이군 누구도 라켐에 공부를 방문하지 않을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저니어스 여긴 무슨일이야 별 필요없어 여기서 내가 찾아낸게 뭐든 그저 내게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아까 신문에서 본 고블린이 있죠 이 녀석이 저 죄송하지만 금고의 열쇠는 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맞을 것 같은데 스윙과 잘하고 말해 아이 전 다만 12번 금고에 관한 지시사항이 아주 명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전 열쇠를 가진 자만 추집시키라는 지시사항을 받았는데요 당신 아오 시끄러 아오오오 변신자를 봐줄 아령 따윈 없어 자 어디까지 했다 내가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어 와우 그래도 여기 있는 네 친구가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죽어 아오오오 아이고 하하하 자 이제 숨겨진 그 힘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제 아 기사가 나오네 이 신전을 지키는 기사 오오오 토르에 나왔던 그거 같다 마을, 마을 뽀개버리는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이 새끼 피야 식별을 못하네 교수님 빨리 오시라고요 아, 스쿠르트 말하는거에요 토르 3에 나왔던? 어어어 아 간다 가 자는 빨간색이잖아 아휴 아유, X될 뻔했다 야 괜찮아? 네, 멀쩡해요 아유, 고블린이 X나 세다 내가 소시적에 좀 날렸는데 꽤나 여긴 어디죠? 야, 오랜만이다 여기 펜시브 로켓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준비한 사람은 너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네가 여기 오게 될 운명이었나보다 응? 가자, 일단 기숙사 가기로 했으니까 입학해야지 신입생들이 이거 타고 오잖아요 아 이게 신칸센 열차야? 네, 이거 타고 호그와트 온단 말이에요 아 호그와트를 입학할 때 가는 열차야? 이 아울은 뭐야 호그와트다 이게 호그와트야? 하트 되게 조그맣네 하트 되게 조그맣네 들어가면 크죠 튜토리얼이 이제 끝난거지 약간의 자유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게임에 집에 가지 말고 같이 할 생각해라 지금 4시 12분이니까 적어도 한 9시까지 내야지 레거시는 이제 그 과거 다행이야 아직 기숙사 배정 시간 전에 왔네 야 너 좀 차림새가 좀 그렇다 나 로켓 확인해러 가야 될 거 같으니까 일단 뭐 니 알아서 입학 절차 밟아라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일은 비밀이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자 그럼 가볼까 모자다 어? 아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까봐 그치 둘 다 교수니까요 약간 동기 그 교수 친구 교수 느낌이죠 피니어스 나이제라스 블랙 교수 아이 교장이야 교장 교장 인사해라이 그럼 생긴게 약간 시리우스 블랙 닮았다 했네 피그 교수님 넣어주셔서 기쁘군요 성이 똑같잖아요 블랙 가문이네 하지만 기숙사 배정식은 좀 늦었네요 아이 좀 미안합니다 아이 고블린들이 아이 그만하세요 고블린이라니 전 소문따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넨가 기숙사 배정이 아직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따라오게나 안돼 야 잘해라이 와 성대하다 뭐야 존나 찐다가 생겼어 에이 병신 늦었나보다 웨즐리 교수님 배정을 학생이 한 명 더 왔네요 어서와 좀 늦었구나 네 네 겁먹지 마렴 너의 흠 아까 형이 했던 걸로 간다는데요 복학생이네 나이가 좀 많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란 예상과 기대를 품고 여기 온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밑에 자 형은 형은 밑에 어서 호그와트를 탐하고 싶네요 그렇지 보험심이 강하구나 호그와트 교수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도 그만큼 많은데 응 용감하구나 아주 대담하기도 하지 미지의 세계에 겁없이 뛰어들 줄도 해할 일이 있으면 혼자 앞으로 담대히 앞으로 다가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네? 넌 그리핀도로야 아 아까 저거네 다른 거 선택해야 돼 응 이거 아까 그 막 찍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거 응응응응응 레번클로 레클? 나는 레번클로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빨리 배우겠어 슬리데린 고른 다음에 흑마법사 세면 안 돼요? 아니 왜 자꾸 슬리데린으로 하라는 거야 왜 오케이 메모프로 가주세요 존재감 X도 없다고? 슬리데린이 X간지라고? 선이 그 리핀도 오르고 약간 아기 슬리데린이다 나머지 둘은 저리다 근데 중간에서 약간 똑똑하고 좀 뭔가 정의 쪽보다는 이렇게 개인주의인 곳이 여기 아니야? 레번클로 지식 장의로 지혜 레번클로 가래 이야기에 영향 없대 오케이 스토리는 상관이 없죠 스토리는 상관없대 집이랑 소중만 넌 레번클로야 좋아한다 내가 레번클로라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봄 결승전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부상 사고로 인해 올해 퀴디치 시즌은 취소됐단다 아 퀴디치 해야 되는데 에이씨 대체 그렇다고 비행을 일절 금지시킨건 아니니까 퀴디치만 없다 게임 만드는데 존나 존빠지게 고생했는데 퀴디치까지 만들려면 너무 오래걸리거든 그니까 악어리 덕치고 그냥 비행 모드나 쓰라고 개돼지새끼들아 아주 인상깊은 첫날부터 지각을 하다니 위즐리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신입생에게 학생 퀴디치 나는 위즐리야 반갑다 저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호그와트 교감으로써 내게 학생 휴게실을 소개할게 이 위즐리 가문의 흑색이 저 금발에 죽은게 있는 저거예요 순수 열통이에요 순수 열통 100대 열통이네 저기 방금 저 블랙 교수님도 100대 열통이에요 너 5학년이야 5학년이네 5학년에 입학을 하다니 이 레번클로어의 그 상징이야 상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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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입니다 닭이 아니라 흠 흠 잘했다 좀 자라 내일부터 존나게 바쁠거야 내가 앞으로 데리러 올게 내가 앞으로 데리러 올게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딸딸이 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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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흠 잘 잤다 파랗다 다들 나갔나 보네 이게 내 방인가? 야 근데 60프레임 고정은 좀 아니지 않아? 풀자 수직돈기가 켜져있나봐요 두번째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밑에 수직돈 켜져있잖아요 끄고 프레임 그냥 제한없어 해버려 다 켜져있네 시야각 넓힌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데 비슷한데요? 옵션 안된거 아냐? 됐어요 시야각 조금 들어 나왔어요 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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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조자 된거같애? 나중에 필드 나가면 프레임 좀 떨어지게 했죠 못들었네 프레임 100프레임 넘네 포시같은데 에버렛 클럽턴 어 어제 너구나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샹래 샹래 나 샹래 재밌지 나 병수나니? 어이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없는걸 뭐해 여기에 소속돼서 난 너무 기뻐 좋아 다행이네 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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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 저 불 모양 뭐야 저거 뭐 어떤거 불 모양 뜨는거 뭐에요 저거 불 붙일수 있나 방금 여기 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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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모스? 르모스? 뭐죠? 어? 뜬다. 뭔가 이게 있다. 이게 비밀의 방이다. 아 빠른 운영이라고요? 아 텔포라는데요? 지금 쓸데없는 내용이다. 일단 친구들이랑 인사하러 가자. 친해질 친구들을 만나야지. 못가겨내네. 사과. 사과 하나만. 제 손먹으면 살찌울 수 있다. 그런건 없고요. 의미없는 자유도죠? 얘가 이게 여기서 헤름이었는가 봐. 얘가 완벽한 장소를 신고 싶어. 신물이 자라나기에 행복할만한 장소. 좋은 황금 곱스톤이야. 난 얘가 여기서 자라기를 바래. 똥도? 황금 곱스톤이 뭐야? 아 그냥 내가 이 식물에다 치는 이름이야. 디스티니는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작은 식물인데도 말이야. 난 식물에 관심이 많아. 나 이름은 사만다 데일이야. 마법약 만드는 법을 공부하는 모양인데? 나 예전에 살짝 그 적이 있거든. 나도 피구 교수님 잘 알아. 나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잖아. 그분들에게 웬만한 마법들은 다 배운 것 같아. 그래. 나중에 같이 놀자. 질문 더 안 이어가네요. 연을 안 이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긴게 X같았어요. 확실히 레번클로가 괴짜들이랑 씬따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이거 다른데 갔으면 혹시 나오는 NPC가 다른가요? 여긴 좀 괜찮네. 나 인도 상이네. 안녕. 너도 한번 볼러야? 이거 봐. 시리우스, 카노프스, 베가, 악티루스를 제거하면 낮에 보이는 별은 많지 않지. 천문학 괴짜. 나는 아미지야. 레번클로에 오다니 기쁘다. 내가 용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냥 형식적인 대화네. 아이씨. 다 처음보는 적으니까. 죄다 자기 취미 이런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징어게임에 손가락 잘린 외국인 노동자 닮았다. 아이씨. 미안하지만 난 너같이 별같은거에 관심 없어. 이 병신 찐따 새끼야. 키도 존많았는데 나한테 앞으로 말 걸면 뒤진다. 알겠지? 그래 니앞에 눈띄지 않을게. 그래 니앞에 눈띄지 않을게. 아이씨. 다음에 보자. 위즐리 교수와 만나세요. 아이씨.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면 되요. 내려가세요. 가다가 어깨빵 한번 안되나요? 아이씨. 아이씨. 내가 데리러 나갔어야 되는데 나도 늦지않지 않지. 아이씨. 앞으로 잘 지내라. 니가 독학생이잖아. 그러니깐 이제 따라가기 힘들거야. O-W-L을 통과해야 돼. O-W-L을. O-W-L을. 아오? 부엉이오? 그래. 표준 마법사 시험이야. O-W-L.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넌 낙제생이 되는거지. 아하. 오우. 보고 공부해라. 이야. 인벤토리인거에요 이제. 이게 뭐에요? 마법사 필드가이드 5학년이 갖춰야될 자질을 전부 숙달하기 위해 니가 배워야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거야. 아홉. we are not s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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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are not sotp. what do you mean it will keep track of to what I am learning. that's saying it in action. we'll answer any questions you may have. walk with me and we shall put it to the test. 슬리데링 갔으면 이 소녀가 나온다는데요 에이 뭔 소리야 mpc 다르대요 아 진짜? 기숙사마다 나오는 사람 형은 저 세명 나왔잖아요 상관없어 그것도 맞아 분위기가 좋잖아 일단 여기는 레번클론은 건물 양식이 맘에 들어 나는 앞질러가죠 너무 느린데 앞질러가는데 아따 아 저게 안먹었네 아 이거? 오 레벨이오하니까 뜨네 아 경험치 완전 결국 이멘톤이었네 이 책이 모든게 다 들어있는 음 지금 형이 먹은 가이드 베이지 하나죠 어 호그와트 안에 지금 숨겨진게 다섯개나 더 있네요 아니지 두장을 찾으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약간 그런식이네요 음 그러니까 뒤지게 리벨리오를 쳐 쓰면서 댕겨라 뭐가 보이면 음 지금 보이잖아 다 보이잖아 지금 네 저 말이죠 아 씨발 답답해 문이고 거울이고 노란거랑 파란거의 차이가 뭘까요 노란거는 박스같아요 보니까 음 박스가 많이 숨겨져있대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보죠 아니 따라가려면 일단 미술기 아니 그 안 따라가면 멈춰설거에요 할거부터 하고 합시다 아 아 마침 잘됐다 플루 불꽃을 이용한 더 빠른 이동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바로 방법이야 호그와트 지도 안에 있으니까 가고 가서 배워라 아까 못 건드렸던 물 어 오케이 불어불고 위치 걔가 진짜 갈려줄 것이지 이렇게 해갖고 볼 수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동할때 이렇게 이동해라 클릭하면 빠른 형이 된다 네 불꽃을 지금 저걸 해야되잖아요 저희가 가서 찍어야된다 끄십시오 안 꺼져 아 해제했대요 지금 가려 지도 돌려가지고 중앙 네 그거 녹색깔이 활성화된거고 흰색이 활성화된거고 그러네요 자 여긴 중앙홀로 이어지는 계단이란다 중앙홀에서 출발하면 성 안에 거의 모든 장소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거야 여기는 펄집 심장도 같은 곳이니까 어 오늘 마법 수업 다 들어야 된다 호그 준비물 구해야되니까 호그 스미스 좀 갔다와 안녕히계세요 첫날이라 좀 바쁠거야 할게 많아서 정신없을텐데 어서 과제나 가져오거라 어둠마법이 아니라 어둠마법 방어마법이라고 했어요 어둠 방어마법 아스마 이 말 맞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와 말 너무 많다 와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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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 나잖아요. 머리 위에다. 머리 위에다. 약간 10시 방향에서 들리네. 여기다 여기다. 아냐 소리를 따라간대. 여기 있잖아. 두개 모았다. 두개 다음에 몇개일까요? 한번 H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키가 뭐있죠 그거? 킨가요 T? 어? 어 위에 많다. 2층에. 여긴 뭐야? 지구본 볼 수 있고. 상호작용이 다 가능하네요. 다 위에 있네. 음. 빠르다. 잘 달리 너. 수업 들으러 가야 되지 않나? 수업도 위층 아닌가요? 내비 찍어야 돼요 내비. 내비 따라가요 내비. 찍었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디 가야 내비 따라가라니까. 미니맵 여기 있잖아. 친구도 다 죽이면 안돼? 죽여도 되죠. 다 죽이세요 그냥. 개자식들. 흐흐흐. 오. 우와. 어디 가. 시발놈들하고 같이 가. 나도 배우고 싶어. 흐흐. 아 자동 활사가 되네. 불꽃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어. 아 불꽃. 불꽃. 불꽃이고. 그 뒤에 파란거 또 있었어요. 왼쪽 왼쪽. 나비. 모르겠어. 일단 가. 일단. 우와. 누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잘 켜니. 우와. 쟤는 친구가 되어야겠다. 어. 아. 귀신이 연주하고 있어. 아. 얘가 마법으로 연주하는건가? 어. 오른쪽에 소리 들렸는데? 여깄다. 아. 아. 여덟개로 너를 늘었다. 이런건 나중에 될 것 같아. 네. 솔직히 이런건 굳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쓱. 그렇지 그렇지. 쓱 긁어주고 하면 되는거지. 지금. 어깨 방 안 되네. 어깨방도 안되네. 아니 내 친구들 어깨방을 왜 하나. 이게 이제. 그 마법 방어 흑 마법 방어 그거 찍으셨어요 아시오는 뭐야 아시오는 이제 사물 사물을 염력 염력으로 끌어 땡길 수도 있고 음 할 수 있는 거 약간 과거 문협진 이어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 난 네티야 시작해볼까 마법 학교의 5학년이 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마법 기술 교육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될 거란다 이러한 도전에 필요한 열정과 단호함을 우리가 올 한해를 잘 헤쳐나가리라 확신한다 자 이제 모두 교과서 517페이지를 펴려보라 자 시작하기 전에 색상 변경과 성장 마법 주문의 차이점을 말해볼 사람 있는가 자 좋아소 아무도 모르나? 아무도 모른대고 멍청한 새끼들 야 책가 좋아 저게 아쉬워요 음 여름방학이 너무 길어서 너네들이 공부할 시간이 제대로 없었나보구나 하하하하 모두 짝을 지어서 교실 양쪽에 서로 마주 보고 서거라 자 자 아씨요 잘하는데? 너 진짜 빠르다 잠대력이 대단하구만 음 연습 안하면 근데 못 쓸모야 자 수업 끝 꺼져 이 개새끼들아 뭐야 수업 끝이야 이게? 응 뭐야 속성으로 빨리 배우는거지 어 야외 수업인데? 어 저거 하네 응용하네 이제 대사 안넘길게 재밌을거 같으니까 응용하네 이제 우리 수업에 퀴디치 선수들도 모두 동의하겠지만 실력이 완벽해야만 즐거움도 따라오는 법이지 자 놀면서 소환마법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냐 오늘은 야외 수업이다 아 시발넘들아 헤헤헤헤 어? 공으로 하는거다 응 아까 영상이 나왔구만 누구부터 해볼래? 최대한 많이 땡겨가지고 50점에 공을 많이 깔면 좋겠져 너무 많이 땡기지 말고 적당히 땡겨서 50점에다 멈추면은 이어 소질이 있습니다 오오오 100점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잘 쳐다봐라 이 몸은 너네랑 다르다 아주 우월하지 쓰라기 새끼들아 다시 다시 어 아까 그 여자애 여자애 한거 봅시다 어디갔어? 아 배틀이다 배틀 배틀 오나인은 빨간공 형은 파란공이에요 K 코트 규칙 아 CO를 시전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모서를 최대한거 같아 파란공 하세요 K 누르고 K 눌러서 꺼야죠 이제 내 차례야 아 이거 한탄씩이네 50점 50점 20 10 50점인데요? 50 누군은 30점짜리 못할줄 알아? 이 새끼가 장난바나 안돼 오 50점 나이스 아니지 않아? 태훈윤이 20점을 앞서갑니다 맞죠? 파란데 오면 제일 좋은거에요 아 5,3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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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이랑 가까운 쪽이 점수층이 높잖아요 보시면 오케오케오케 아 이거는 살짝만 된걸로 이긴다 110점이 뭐야 110점이 하여튼 150되면 업적을 어이구 떨구면은 진짜 나이스 150점 최상의 점수를 극대가고 맙니다 멍청한 년 그저 아이씨 얼굴 굳었네 좀 더 재밌게 해볼까? 아이씨 오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패드 안하면 손해같아 이거 진동 맛 지를거같아 내가 봤을때 이번엔 니가 해봐 아 솔직히 팩트 아니야? 여러분들 패드 안하면 진동 아예? 키 알아요? 이거 키를 알려면은 옵션 이게 키 패드키죠 보세요 RT 어이구 많다 어우 진짜 많다 스샷좀 찍어라 이거 핸드폰으로 스샷좀 찍어라 이거 스샷좀 찍어라 RT를 기계를 눈낸다던데요 RT가 X RT하면 X X가 아시오잖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지금 엘씨 아니 지금만 봐대 지금 지금 엘씨요 그만 그만 아니 이게 니가 해봐 아 아 이 새끼 턴이야 지금 RT 이거 R 버튼 눌러서 이거 끄고 규칙 끄고 아 근데 이거 50해도 지는데요? 그치 어차피 지는거지 RT 안되는데요 RT 누르고 X RT 누르면 이제 되네 이제 활성화되네 놔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지 뭐지? X를 다시 눌러야되나? 눌러봐도 안되요 이거 떼도 안되요 음 주문취소라는걸 찾아야겠다 한판이 이거 한판 져주는거지 뭐 1티가 져주는 주문취소도 안나와요 큰일났다 큰일났어 마우스 할때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시소? 그냥 넣었어 마우스랑 완전 달라 입냄새 나니까 나한테 말 걸 좀 알아줄래? 그래 미안해 내가 오늘 아침에 깡냉이를 안 닦었거든 미안하다 정말 앞으로 이빨 잘 닦고 올게 미안해 가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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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요 어 저기 방금 물건이 활성화됐어요 네 테스트 안 해보죠 아씨요 저걸 해야죠 형탈피 아니 꾹 누르고 활성화되면 이상탈어요 X 없어요 지금 활성화되면 형이 없애버려서 어 된다 그렇지 어디갔노 땡겨지진 않네 어 저거 해보세요 아씨요 어 뭔가 박혀있는거라서 안되나봐 밑에 저거는요 쓰레기통같은거 된다 아 이거 다시 버튼 누르면 되네 그니까 이거 땡겼다가 다시 버튼 누르면 돼 그냥 안 땡겨진 애들 봐봐요 하고 위로 올려보실래요 올라가나? 자른 상태에서 아니야 얘는 땅으로 밖에 안 끌려 아쉽네 아쉽네 진동와요? 진동 안와 아직 그럼 패드로 한번 보내요 그 때 흠흠흠 흠흠 흠흠 흠흠